나라라라 나나라라 나나라라라 그 빛을 원해 날아 놓치게 누구를 원해 잡아주길 원해 놓쳐주길 또 같이 주길 바래 장난 아니지? 저 저기서 야키야 뭐 들어가 예 셰프 요런 사람들 맞어? 네? 탈취하면 못 버리면 향수도 뿌렸어?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원장이가 너 요리를 수업을 할 거야 제 셰프는요? 처음이니까 여태까지 장어 썰어 장어? 오? 저거 해야 된다니까 칼을 채워 이따 오 오 됐어 뭐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래 잘했어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잘해 어 잘 왔어 나 왔어? 네 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? 얼마나 했어요? 바빠질 텐데 준비됐어? 네 테스트하는 거야 이제 네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자 시작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는 이게 쓸개야 이거 살에 대면은 숨만 나니까 조심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한 얇게 해주는 거라 오 오 음 잘 입어라 잘 입어라 타lat 참 너무으 10 punkt 15 punkt 15 punkt 20 punkt 20 punkt 20 punkt 18 punkt 너 이거 드레싱 만들 때도 장어 오븐에 들어가 있는 거 까먹지 말아야 돼? 장어 오븐 저희는 꿀 있는 거 까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따 이 시국에 뭔들 못하겠냐 말을 해보자. 해보자. 근동적인 이게 나오지. 이거 잘되면 셰프님한테 다음에 가서 자랑해. 운명을 인정하는 일이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. 그래서 뭐가 많이 막히세요? 제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제 파트너 자기 말로는 선생님이라는데 저희 파트너에 대한 걸 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봐드릴게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면서 맥마스 섞어주세요. 이랑 삼랑. 어떻게 해야 되니? 삼랑이랑. 얘를 어떻게 해야 되니. 섞어. 잘 섞어라. 710이야. 조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밀면서 섞어주시면. 이거 안좋아. 안좋아. 그 카드는 빼는데. 어. 아니아니. 두 분이 한 장씩만 뽑아주실래요? 한 장만 두 분이. 뭐 한 분이 뽑으셔도 되고 한 장만 더 뽑아주세요. 오른쪽 왼쪽. 하나 둘 셋. 왼쪽. 왼쪽. 그렇죠.